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% 넘게 감소한 340만 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.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84%로 압도적인 선두에 올랐고 애플은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%포인트 오른 15%를 기록했습니다.